한국 스포츠 경제 조성진 기자 호날두가 탄탄한 말벅지를 과시했다. 지난 16일 현지시간 기준 축구원제 호날두는 인스타그램에 속옷 제품 CR7 광고 촬영 모습을 공개하며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마치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상반신을 과시했다. 특히 탄탄하기로 소문난 그의 말벅지과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날두와 소통중인 팬들은 진짜가 나타났다. 왕중의 왕, 완벽한 몸매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세리의 A 명문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은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제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도와보고요. 그리고 성의 단독을 바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져다니깐 장연에서 하다. 상의 음영상